안녕하세요 좋은밭 tv 입니다 저는 겨울에도 상추를 재배해서 먹어 왔는데요 겨울에 노지에 어떻게 상추를 재배해 먹을까 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작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추는 추위에 강한 작물이어서 약간의 보온 작업만 해주신다면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심지어 수확도 가능한 작물이에요 월동안은 몇가지 작물 중에 상추도 포함되는데요 매주 수확은 할 수 없지만 보온만 잘 해주신다면 겨울 동안 두세 번은 수확 가능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상추 상태가 좋아서 봄까지 한 4번 정도 수확해 먹었던 기억이 있는지 있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겨울에 상추가 비싼 편이고 직접 재배해 먹으면 재미있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요 저는 이곳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11월 초에 활대를 해서 비닐로 보온 작업을 하고 상추를 직파해 놓았습니다 겨울이고 추운 날씨로 인해 상추가 많이 자라지는 않았겠지만 파릇파릇하게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비닐을 걷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상추가?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저쪽 밭에서 옮겨 심은 상추들이에요 옮겨 심은 상추랑 치컬인데 아직도 싱싱하게 살아있잖아요 한동안 날씨가 눈도 오고 되게 추웠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근데 날씨가 워낙 춥다보니 뜯어먹을 정도의 양은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자라면 뜯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파해 놓은 상추는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볼게요 그때 싹이 나기 시작했는데 아직 날이 춥다보니 많이 자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한겨울에 이렇게 싹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 봄이 곧 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날씨가 좀 더 따뜻하면 얘네들이 빨리 자라서 빨리 뜯어서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자라고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상추들이 자라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는 직파해 놓은 상추가 아직 많이 자라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따로 상추를 뜯어먹기 위해서 보이세요 여러분? 상추가 싱싱하고 좋잖아요 그쵸? 이거는 지금 뜯어서 식탁에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먹기 위해서 따로 덮어놓은 상추들인데 상추들이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비닐 한 장만 덮어놨을 뿐인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상추가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꼭 보온을 잘 하셔서 겨울에도 이렇게 상추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추 보이시죠? 이거는 오늘 수확해서 일부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은 제가 한 해 동안 제가 상추를 재배해서 먹은 밭인데요 1년 내내 참 많은 상추를 뜯어서 지인들과 나누어서 먹었는데 이렇게 겨울에 보온을 하지 않고 비닐을 덮어놓지 않았더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상추들이 자라지도 않고 일부는 얼어서 죽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네요 다음 주부터 강력한 한파가 온다고 하네요 아무리 강력한 한파가 온다고 해도 이렇게 보온 작업을 해놓은 상추는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수확하다 남은 상추가 있다면 이렇게 보온 작업을 꼭 해놓으시면 겨울에도 수확이 가능하니 다음 주에 더 추워지기 전에 꼭 보온 작업을 하셔서 겨울 상추 한번 재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